안녕하세요 모듬초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4일 이번 영상은 야호파이낸스에서 루시드 주가가 나스닥 100 인덱스에 편입되고 나서 높아졌다 라는 기세를 읽어보고 뒤에 차트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루시드 주가는 오늘 올랐는데 나스닥 100 인덱스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루시드 주식은 12월 20일 시장 마켓 오픈 전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루시드 CFO 쉐리하우스가 말하길 우리가 나스닥 100에 들어간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루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진보했음과 우리의 성장 전략이 인정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을 업데이트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을 탈락시키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변동함에 따라서 새로운 높은 회사들을 나스닥 100으로 추가를 합니다. 나스닥 100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20만주가 거래되어야 되고 최소 3개월 이상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루시드와 함께 나스닥 100에 추가된 회사로는 에어비앤비, 폴티넷, 팔로알토 네트워크, 제트스케일, 데이터 더그가 있고 퇴출된 회사로는 CDW, 폭스코올포레이션 센터,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 트립.com, 그리고 INCY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추가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100을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는 이러한 새로운 주수 진입 회사들을 펀드에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식과 유동성의 가치를 높여주며 기업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들의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루시드 주식은 최근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해머드가 하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후로는 첫번째 전환 가능한 회사체를 발행한 것, 그리고 두번째는 SEC가 처칠 캐피탈과 합병해서 스펙 상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에 따라서 하락을 하는 거죠. 밝은 소식으로는 루시드가 나스닥 100에 포함되었다는 것, 그리고 루시드 에어 세단이 올해의 모터 트렌드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 그리고 피터 롤린스 CEO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7만 달러 루시드 에어 세단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 내년에 나온다고 해서 이 두가지가 루시드의 밝은 면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2022년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야후 파이낸스의 루시드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12월 20일까지 해서 이제 휴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현재 루시드는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오늘 살짝 올랐다고 4.31%, 지금 시간이 오전 5시 50분인데 지금 4.31%가 올랐다고 해도 현재는 명백히 하락 추세대위입니다. 이제 이 하락 추세선, 이 너머 거를 깨야죠. 위로. 깨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선을 지금 깨는 순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현재는 처음으로 깨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깨고 상승 추세선으로 갈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왜냐하면 이때에는 투자자들이 정말 긴가민가 하거든요. 정말 오를까? 정말 오를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면 좋은데, 이렇게도 오르고, 정말 오를까? 하기 때문에 이쪽에 팍 닫으면 안 되고,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벽한 상승 신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재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완벽한 호재다 라고 했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높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MACD도.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하락 진동이 끝까지 차 있는 상태, 그리고 스토케스틱에서도 아직 데드크로스 후에 상승의 신호는 안 보이는 상태,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보면 현재 양운, 그리고 기준선이 위로 가고 있으므로 강세국면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 이 순간, 이 순간에 매도 신호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반전돼서 매도 신호, 매수 신호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선, 전환선 하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현재는 다행히 이제 모양이 좀 갇혀졌어요. 위에 초록색 기준선, 그 다음에 검은색 전환선 두 개 있고,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올라간 상황이 아니니까, 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볼 때,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좁아졌다가 악어가 입을 벌릴 때 매수를 하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이 여기입니까? 지금은 넓어져가지고 볼린저 밴드로 볼 때는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아, 매물대가 아니고 그물 차트. 자, 그물 차트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 바닥권에서 그물 간격이 좁아지면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그물 차트에서는 이게 좁아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좁아진 상태는 아니니까, 아직은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는 아래로 그물 차트가 넓어져 있으므로, 매도 신호로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CCI까지 보면은, CCI는 주가와 주가를 이동평균한 값을 편차를 내어, 주가가 일정 기간, 평균 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변동성 지표죠. 제가 CCI를 통해서 매매 방법을 알아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잡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100을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고, 플러스 100을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를 하는 건데, 현재는 마이너스 107.4. 그렇다면, 이제 이게 100으로 가서, 위로 올라갈 때 매수 시점을 잡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 오늘은 뭐다?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차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아직은 매수하지 말라는 신호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전환과는 회사체의 문제나, 두 번째 SEC의 조사,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고, 현재는 긍정적인 면으로 저가용 차량이 나온다. 그리고 나스닥 100에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모터 트렌드, 모래차도 수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나쁜 점이 이 하락에 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차트상으로도 상승 기미가 확실하게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차트 분석은 참고만 해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